얘가 날 잡았는지 봐줘 잡았어? 너 날 잡아야 돼 자, 7번 문제 시작할게 7번 문제 어우 씨, 맞는 사람이 있어 좋아, 어우 좋아 자, 최고 차원 기수가 1위 몇 차원에서 FX가 있다? 3차원에서 FX가 있다 맞아, 여러분들? 자, 여러분 어디서 안 되니까? 정보를 해봐 자, 일단 우리가 시작할 거는 7번 문제입니다 과제였는데 일단 FX라고 하는 게 누구의 성공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 뒤에 거 AX 더욱더하기 BX 더하기 C를 만약에 잡을 거라고 한다면 즉, 수식으로 밀어붙일 거라면 A, B, C 세 개를 알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관계식이 필요한 거고 맞지? 그 다음 마음속에 그래프 몇 개를 준비하고 두 개를 준비하고 맞는 거야, 여러분들?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FX 위에, 점 P에 책 봐야죠? 네 T, FT에 써해 다시 그러니까 FX 위에 점, 위에 점 P라고 있어 맞지, 여러분들? 되는가? 되는가? 어딘가 있는데 Y축에 내린 수선의 말을 누구 T라고 하자 그니까 누구라고 하자 H라고 하자 맞지, 여러분들? 그럼 P점부터 적어봐 P점이 지금 콤마 누구 T지, 여러분들? FT야, 선생님 쳐다봐 봐 어딘가 점이 있어 맞지, 여러분들? 이해 돼? 이 점에서 무슨 축에 무슨 축에 Y축에 몇 도로 찍으래 이건 지수로 검수해서 연습했잖아 그러면 이 점의 Y값이라 이 점의 Y값은 어떻고 갓고 X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지? 아니, Y축에 찍었으니까 왜 자꾸 막혀 여기 X좌표 얼마?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아니, Y축 위에 점 X좌표 얼마?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이, 참 말로 됐냐 안 됐냐 자, 그 점을 H라고 했으니까 H점의 좌표가 나와 시작 백 콤마에요, 여러분들 0콤마에 FT 되는 거 납대로 하시겠어? 이해 됐어? 그 다음 뭐라고 했어? 또 읽어봐 점 P에서 FX에 뭐하는 직선이 접하는 직선이 끊었어야 되지 그치 맞아요, 여러분들? 아까 어떤 친구 보니까 써놓긴 했어 자, 일단 접점이 너야 맞니, 여러분들? 접하는 직선인 거니까 무슨 선인 거지? 접선인 거지, 그치? 일단 접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접선의 방정식을 뭐해라, 여러분들? 표현하라 그랬잖아 그렇잖아 납득돼? 그럼 써봐 접선의 방정식 시작 누구는? Y는 그런데 얘가 누군지 모르지, 그치? 누군지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가야지 누구 플라임 T에다가 F' T 누구 빼기 T X 빼기 T 더하기 누구 T, 여러분들? 이게 접하는 직선인 거 납득되겠어, 여러분들? 이해됐어? 계속 읽어 그 접하는 직선이 무슨 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누구라고 하자 Q라고 하자, 맞니, 여러분들? 다시 쳐다보고 그러면 이 직선에 Y축과의 규점을 읽어내세요 그 말인 거잖아 맞아? Y축과의 규점은 내가 무슨 항이라고 했지, 여러분들? 상수항 그러면 그 점을 Q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Y축과의 규점인 거니까 X값은 0이겠지 납득하겠지, 여러분들? 네 그럼 이 직선의 상수항 전개해봐 F' T, X에다가 맞지, 여러분들? 네 이해돼? 그럼 그건 1차항인 거고 F' T, 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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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T 맞니, 여러분들? 걔가 무슨 항이 되는 거지? 상수항이 되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됐어? 그럼 그걸 적어봐 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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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T 납득됐어? 이해됐어? 나 상상해 붙어. 이거 외워. 이거 뭐라고 여러분들? 외워. 이거 말고 뭐 외우라고 하는 거냐면 x이퀄 t에서의, 다시 x이퀄 얼마에서 여러분들? x이퀄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너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외워. 그 다음에 너의 무슨 절편? y절편 즉, 그 접선의 무슨 항 여러분들? 상수항, 뭐라고? 누구 t 마이너스? ft 마이너스 t의 프라임 t? 이런 거 외워. 자주 나오니까. 여기까지 됐지,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돼서 정 q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줄 C자. 누구 h의 길이를? q, h의 길이를? 누구라고 잡자, 일단. gt라고 잡자. 저 쳐다봐. q하고 h가 누구야? h는 너지. 그치? q는 너지. 납득하겠어? 그럼 두 점의 공통점. 둘 다 무슨 축산상의 존재? y축산상의 존재. 뭔가 y축산상의 존재하는 그 두 점 사이의 길이 맞죠, 여러분들? 그럼 누구 값끼리 빼면 되는 거지? y값끼리 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가 있지? ft가 있고, 그 다음 너가 있는데, 맞는가 여러분들? 이 둘 중에 너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지, 그치? 맞아? 모를 때는 그냥 잡아빈다며 무슨 값 씌우자라고 했어. 절대값 씌우자라고 하지 않았니? 납득하겠니? 그게 gt야. 그럼 dt 써봐. gt 이퀄 무슨 값에다가? 절대값에다가, 맞지? 여러분들? 네. 이해돼? 잡아빼? 잡아빼버리면 누구 t 날아가고, 여러분들? ft 날아가고 누구 나왔지? t, f' t 나왔지, 그치? 그러면 그냥 t, f' t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들? 그럼 질문, f' t는 몇 차식이지? 2차식이지. 2차식이지? 그 앞에 t 붙였으니까, 너는 몇 차식이지, 여러분들? 3차식인데, 맨 앞에 누구로 묶였지? t로 묶였지? t이퀄 0에서 만난다는 얘기겠지, 무슨 축과? x축과 맞아, 여러분들? 제로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몇 차야? 몇 차 인수야? 1차 인수야. 그럼 뚫어, 잡아빼? 뚫어. 마치 0에서 뚫어. 납득하겠어? 네. 됐어? 했을까봐? 뭐라고 돼있어? 함수 fx와 d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에 무슨 값을 구하세요? 네. 하나 봐, fx에 극대값 구하세요. 그 말은, fx 알아내세요. 맞죠, 여러분들? 네. 박스에 누구누구를 가지고, 다 나를 가지고 말이지, 그치? 네. 이해돼? 네. 이해돼? 네. 내 말이 이거야. 이 정도는 써져 있어야지. 나이경이 잘 써. 나이경이 잘 써. 이 정도는 써져 있지.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당장 원하는 게 이거야. 이 문제를 풀어서 맞춰달라는 얘기가 아냐. 그러니까, 숙지하시면서 일단 여기까지는 써져 있어야지. 근데 이것마저 안 쓰니까 다른 게 나오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자꾸 여러분들의 수학세상에 살고 있지 아직도. 벌써 나오라니까 거기를 뚫고 나와. 여러분들의 수학세상은 미안하지만 잘못된 수학세상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이거야 이거. 일단 이걸 해달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됐어? 됐어? 안 됐어? 즉 여기까지 뜯어냈어야지. 갓. 함수 fx에 무슨 소가 있대. 극소가 있대. 극소값이 얼마냐, 여러분들? 10. 여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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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봐. 극소값? 다시 무슨 값이야, 여러분들? 극소. 그러면 너는 그래프의 형태가. 수식 아니지, 지금 맞죠, 여러분들? 수식 아니야. 그래프의 형태가 꾸준히 증가하는 새끼는 아니라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극점을 몇 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새끼야. 두 개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극점이 두 개가 있어.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는데. 그럼 여기가 극소지. 납득하겠지, 여러분들? 네. 극소값은 2점이고 수식값? 많이. 아니까만, 여러분들? 그게 10. 그러니까 이 라인에 지금 걸쳐있는 게 y이퀄 얼마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문제는 뭐야? 그 x값을 몰라, 맞지, 여러분들? 모르면 일단 뭐 해놔? 잡을 준비해놔야 돼. 별림이라고 일단 해놔? 문자로 잡아야 되지. 자동으로 나올지 일단 판단해야 돼. 맞지, 여러분들? 압득 되겠어? 그럼 fx는 이런 형태야. 대한대. 그 다음에 라주꺼는 무슨 얘기야? 함수 gt는 t이퀄 얼마에서만? 2에서만 뭐가 반응하지 않다고? 자, 다시. gt는 t이퀄 2에서만, 여기에서만 위분이 가능하다고, 불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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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여러분들? 그럼 gt 소환해. gt가 누구야? 그렇게 해서 소환해. 시작. 절대값 누구야? t에. 누구 플라인 t야? 근데 문제가 있지? 잘 쳐다봐.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가 있지? 얘 보이지, 그치? 그럼 t이퀄 0에서 뚫어, 접해. 뚫었어. 다시 뭐였어, 여러분들? 그러면 t이퀄 0에서, 다시 누구이퀄 0에서? t축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0에서 뚫었어. 맞지, 여러분들? 근데 밖에 무슨 값이 씌워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어? 아랫부분을 어퍼쳐. 올려야 해. 올리면. 앞에, 아. 그러면 이렇게 어퍼쳐 올려지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럼 잘 알고 계시다시피, t이퀄 0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왜 불가능? 무슨 미개화? 자, 미개화, 우미개화. 매직선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일직선상이 아니다, 맞지? 근데 분명히 t이퀄 어디에서만 미분이 불가하대? 2에서만 미분이 불가하대. 맞지, 여러분들? 그럼 t이퀄 0에서는 미분 가능, 불가능? 가능이란 얘기지. 에헤이, 다시 t이퀄 0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그럼 이래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t만 이렇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누구 플라잉 t에서? 뭐가 한번 평 더 튀어나와야 돼? t가 한번 더 튀어나와서 얘를 누구 제곱으로 만들어 줘야? t 제곱으로 만들어 줘야? 0에서 뭐 해버리는 거야? 접해버리면, 다시 뭐 해버리면 여러분들? 어퍼 치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거지, 그치? 네. 납득하겠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누구를 갖다 줘야 돼? t를 갖다 줘야 미분 가능한 거지, 일단. 네. 납득하겠니? 네. 그럼 누구 플라잉 t가 이제 소환돼야 돼? f라잉 t가 소환돼야지. 그럼 해봐. f라잉 t, f라잉 x. f라잉 x라고 하는 새끼는 일단, 몇 x 제곱에다가 일일이로 시작하겠지, 맞지 여러분들? 네. 납득하겠니? 네. 됐니 안됐니? 그럼 해봐. 결국, 누구 플라잉 t라고 하는 새끼가. 최고차원 개수가 얼마인? 3인 몇 차음수인데? 2차음수야. 그럼 여기서 일단 누가 튀어져 나와야 돼? t가 튀어져 나와야 돼? 그럼 누가 있어야 돼? t가 있어야 돼, 맞지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이 뒤에 몇 차식만 더 있으면 되는 거야? 1차식만 더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근데 그 1차식은 t에다가, 얘가, t이퀄, 얘가, gt가, 몇에서만 미분 불가하다? e. 그럼 e에서 뚫었단 얘기야? 우리 접했단 얘기야? 뚫었단 얘기지. 안그런가? 됐어 안됐어? 그러니까, 이 f라잉 t 안에 누가 존재해야 돼? t-2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납득하시겠어? 네. 됐어? 네. 그러면 f라잉 t에 무슨 함수가 등장했어? fx에 도함수가 등장했잖아, 맞지 여러분들? 도함수 등장했으니까 이퀄 얼마로 놔줘야 돼? 0으로 놔주면 그니 나오잖아. 그니 누구야? 0이지, 그치? 그러면 c 무슨 표를 그려? 증가표를 그려. 0도 찍어.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이래되는 2차 함수 맞지 여러분들? 부호가 양은 양이야. 그러니까 드따다다닥을 찍어. 드따다닥을 찍은 다음에 추워진 fx를 그려. 증가하다가 뭐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야 맞지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얼마고? 뭐 아니야, 여기 x값. e고 여기 x값 얼마야? 0이잖아? 근데 좀 전에 그렇지. 가조건에 따라서. 요 라인이 지금 누구였어? 마인은 10이었잖아. 마인은 10이었어 여러분들? 이해 되었는가? 됐는가? 아, 그러면 바로 fx가 나오지 않아? 누구 x가 여러분들? 물론 다른 절차를 펼쳐도 되지만 fx하고 마인은 10이 말이지. 그치? 이해들? x이퀄 2와 그 다음에 x이퀄 얼마에서 만난 거지? 이거 아직도 안되냐? 마이너스 1이제? 에이, 저판대로부터 몇 대? 2대 1. 2대 1. 그 다음 얼마? 1. 되냐 안되냐? 됐냐? 그럼 fx하고 마인은 10하고 만났으니까 얼마를 잡아 빼는 거지? 다시 또 하면 된다. 만났으면 뭐해라? 다시 만났으면 뭐해라? 연립해라. 연립은 어떻게 하는 거다? 잡아 빼는 거다. 그럼 fx에서 누굴 빼야 되는 거야? 10을 빼는 거야. 맞지? 돼? 그럼 여전히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최고차기에서 얼마야? 1이야? 다시 얼마야? 1이야? 그치? 아 왜 또 못 알아들어? 왜 졸라 많이 했는데? 1이야? 이해 됐어? 안됐어? 그러면 2에서 뭐 한 거야? 접했으니까 시작! x-2의 뭐지? 제곱이 뭐? 빼기 1에서 뚫었으니까 x 플러스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누구? x가 완성됐다. fx가 완성됐다.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fx의 무슨 값을 구하시오. 극대값은 어디야? 여기 지그치. 누구 구하라는 거야? f0 구하라는 거야? 다시 누구 제로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x대신에 얼마를 찍어? 0을 찍어. 그럼 누구? 0이퀄. 0이퀄. 0 찍어. 0 찍으면 얼마야? 4. 0 찍으면 얼마야? 1. 그 다음 빼기 10이 넘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가 정답이다? 14. 14가 정답이다. 이해되었네.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건 없는 것 같아. 15 tú. 크릴 GE기. 찍으세요. 아 이건 하고 2대1 되게 하네. 11번으로 갑니다. 11번 할 차례 맞죠? 잠깐만, 이거 납득 됐어요? 됐어요? 무엇인가요? 어렵지 아니했던 문제예요. 그렇게. 다시 점검 이거 무슨 값을 씌웠다? 쳐다본다? 무슨 값을 씌웠다? 어떻게 해라? 아랫부분은 어퍼쳐 올려라 맞죠 여러분들? 이해돼? 여기 봐 정리해 어퍼쳐 올렸을 때 맞아 여러분들? 만약에 X축과의 U점이 뚫는 지점이면 어퍼쳐 올리면 미분 가능 불가능 만약에 X축과의 U점이 만약에 접하는 지점이면 다시 뭐하는 지점이면 미분 가능 불가능 가능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T이퀄 2에서만 미분 불가할 때 T가 보여야 돼 돼요 여러분들? 그럼 T이퀄 0에서 이렇게만 돼버리면 T이퀄 0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또 대답 안 나오네 아 정말 뭐 듣고 있는 거야 아씨 T만 묶여 나왔잖아 인수란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렇게만 돼 있으면 T이퀄 0에서 미분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왜? MET에서만 불가니까 그럼 얘가 미분 가능 상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누가 T어져 나와야 돼 T가 T어져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F&T는 T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T이퀄 2에서 미분 불가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 저요 선생님 왜 2차식이에요? 장난해? 3차함수에 더함수는 몇 차식이야? 2차 2차식이야 이해 됐어 안 됐어? 네 뭐 풀 문제 아닌 거 같아 넘어가 11번 갈 차례야 몇 번 갈 차례다? 네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우리 지금 한두 친구는 3주 전에 만났던 모습이 아니야 뭔가 껍질을 뚫고 나오려고 노력하고 계셔 11번 문제 몇 번 문제? 11번 문제 시작 다한함수 FX가 몇 차함수입니까? 3차함수 3차함수네 11번의 차례 맞죠 여러분들? 네 이례적으로 주어져있어요 이례적으로 이례적으로 주어져있다는 얘기는 뭐하라는 얘기에요? 이용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용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쳐다봅니다 시작 일 봐야죠 청척에서 양수죠 네 됐어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얘 보여야 되죠? 네 그죠? 무슨 점을 지나가요? 원점 지나가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가만히 쳐다봤더니 누구를 묶고 싶어요 여러분들 X로 묶었다 상상해봐 남은게 누구야? X 들고 네 마이너스 1X 플러스 5잖아 걔 무슨 분해가 돼? 무슨 그럼 인수분해 해 X 마이너스 1에 누구 마이너스 5다? X 마이너스 그럼 인수분해 됐으면 바로 그릴 수 있지 네 해 0 1 5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자식은 0 1 5 1에 만나는거지? 네 납득하겠니? 네 이게 누구의 X에요 여러분들? 네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동항수 2에 내면 알아낼 수 있겠네 뭐 여기까지 이해 됐지 그치? 네 계속 읽어봐 Z8이 보여? 다시 뭐가 보여 여러분들? 얼마 전에 냈는데 누가 원소? X 또 안 나오네 누가 원소? X가 원소 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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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잖아 진짜 요만한 디테일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숙제하시라 그러면 지금 많이 내고 있지도 않아 해 알겠지? 네 그리고 요만큼의 디테일의 차이 극복할 생각 없어 그럼 나도 모르는 거야 본인들이 거는 문제지 내가 거는 문제는 아니잖아 맞아? 아니 맞아 틀려 맞아 근데 왜 안 하지? 잘 모르겠네 아주아주 힘든 걸 시키고 있나? 양심적으로 대답 힘든 걸 시키고 있나? 아닌 거 같은데 왜 계속 안 하지? 흔퇴할 걸 마음 없다는 거지 안녕히 가세요 지잡대 나는 아님 FN 있대요 6N 있대요 여러분들 네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교대 합격이 두 등길에 합격했대 몇 등길에 합격했대? 네 교대? 너나 가심? 난 갈 마음 없어 우리 아들이 학교선생 한다고 그러면 두 손 두 발 터뜨리고 뜯어말릴 거예요 머리를 잘라버리고 절로 보내버릴 거예요 선생 직관이라 하겠다고? 안돼 나로서 끝내야 돼 선생 직관이라 선생 그 친여동생의 남편이 지금 LG전자에서 핸드폰 연구하다가 LG 핸드폰 없어졌잖아 그치? 그래서 LG 다른 사업프로 옮겼어 전장사업프로 하고 VS 사업프로 하고 자동차 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만드는 거 있지 그치? 거기 프로그램으로 옮겼는데 우리 조카한테 맨날 하라는 얘기야 그거야 난 엔지니어가 싫어요 그럼 난 엔지니어가 싫어요 내 친구 치과 어서거든 어? 응? 맨날 지 딸네한테 얘기해 의사는 바보다 의사는 바보다 그러고 맨날 아빠 안 그러세요? 누구나 누구나 어 자 우츰 지간에 자 갑니다 헤이 하시오 정말 이만큼의 디테일 이만큼의 디테일 이만큼의 디테일 이만큼의 이만큼의 맞아? 응 우리 모두 공통선상에 있는 건 이거야 3 더하기 5는 얼마? 8 8 3 더하기 5는 얼마? 5? 미친노 3 더하기 5는 얼마? 8 6 9 5 6 이것도 안 돼? 6 됐어 여러분들? 7 빼기 4는 얼마? 아 맞아?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진짜 이만큼의 디테일 차이 봐도 여기까지 이해돼? 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그만큼의 디테일 차이를 지금 디테일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의 디테일 차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안 하겠다 그럼 어쩌겠어 나도 모르는 거지 심각하게 들으세요 가셔야 돼요 이해 되세요? 네 됐어요? 됐어요? 응 안녕히 가세요 지자 때 나의 사정은 아니 나의 사정은 아니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에 제 아들이 공부할 마음이 없다 전 안 시켜요 전 안 시켜요 근데 세상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다? 인서울 하기가 그리 어려운 세상은 아니다 지금 인서울 하기가 얼마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했던 모모 스터디 거기에 박더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놀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세요 네 돌아봐요 여러분 정신줄 바짝 잡으세요 내년에 스무살 다시 내년에 몇 살? 겪어보샘 겪어보세요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 있죠 인생은 실전이다 존마나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실전이에요 내년부터 실전이죠 이미 실전은 시작됐죠 어이구 좋겠어요 우리 막내 아직 실전이 아니에요 여유로워요 커피 한 잔의 여유 전혀 여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막내 네 그니까 자꾸 잔소리한다 뭐라 하지 마시고요 잔소리하는 것도 오래가 끝 국가 잔소리 합니까 이제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런 게 나왔어요 맞죠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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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갈까 저 길을 따라갈까 선택지는 너의 길인데 어느 날 훗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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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책이 있으면 맨 앞에 문장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해돼요? 근데 왜 자꾸 이런 것부터 먼저 눈이 가 있냐고요 여기부터 읽으세요 얘가 뭐예요? X란 애예요 다시 누구란 애예요? X 그러니까 누가 원소예요 X X가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X들이에요 누구들? X 그럼 그 X가 어떤 애래요? 해설이 나와 있잖아요 FN이골 N 곱하기 누구 플라임 X래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해돼? 네 아까 얘기했던 디테일의 차이 여러분들은 아지? 이거 다를 줄 몰라 근데 나는 보여 간단하잖아? FN의 짝은 누구지? 밝혀줬는데 미분계살때 밝혀줬는데 Fα의 짝 알파 참 참 정말 아닌가 다시 F1 플러스 H의 짝 F1 플러스 H의 짝 F1 플러스 H의 짝 F1 플러스 H의 짝 그게 어려워요? 어렵냐고 아 묻잖아 어려워요? 아냐고요 끝과 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조만간 병신으로 바뀌어요 조만간 병신으로 바뀌어요 조만간 병신으로 바뀌어요 어? 알간이들 어? 다시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내 자꾸 수학하려고 그러죠 대학교 3학년 수학 전공자에요 수학 전공자들도 대학교 3학년쯤 돼야 뭔가 생각하기 시작하지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그냥 대학 수학 뭐 그런 건 장난이지 산수하는 거지 대학원생들이에요 다시 되게 간단한 거라니까 되게 간단한 거라고 다시 할게 나온 대로 읽어 나오는 대로 읽어 나오는 순서대로 읽어 이렇게 나왔대 맞죠 여러분들 얘가 누군지 안 돼 맞아 여러분들 인수분해도 해보고 인수분했다는 얘기는 무슨 축과의 교점을 잡는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려도 보는 거죠 돼요 그 다음 이런 애가 나왔대요 여러분들은 벌벌 벌떨 떨잖아요 뭘 떨어요 연습했으니까 시작합니다 FN의 짝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맞죠 돼요 그럼 내려와요 누구 분의 N분의 누구의 N이죠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N뒤에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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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돼요 네 FN 뒤에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그럼 뭐예요 맥 콤마 맥에서 맥 콤마 맥까지 맥 콤마 맥까지 맥 콤마 맥까지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에 무슨 선에 여러분들 직선에 뭡니까 기울기 그러면 N, FN 다시 누구 콤마 FN N, FN은 어디 있나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네 그죠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뭐하라고요 잡아요 잡아요 되게 간단한 로직인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지 대충 여기 있어요 그러면 N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0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맞죠 여러분들 네 네 납득 돼? 네 네 N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맞지 네 방금 전에 차이가 뭐지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와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의 차이 넌 몇 점에서 만났고 몇 점에서 만났고 선생은 자꾸 점 본다 그랬지 그치 이건 쉽사리 안착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해설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는 몇 개의 점을 거쳐가지? 세 개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는 몇 개의 점을 거쳐가죠? 두 개의 점을 거쳐가죠 맞죠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그럼 하세요 그거랑 같대요 누구 플라임X가 그럼 플라임X는 뭐예요?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닙니까? 네 연습 만약에 N이 여기 있으면 이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 같은 접선의 기울기 맞죠 여러분들? 네 어디 있음? 여기 있지 그치? 네 여기도 있지? 네 여기도 있지? 네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대? 0하고 N 사이에 있대? 0하고 N 사이에 있대? 0하고 N 사이에 있대? 조금 전에 여기가 N이었잖아 맞지? 0하고 N 사이에 X 있는 거 맞지? 네 그럼 여기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왜 또 사실 없어? 여기면 X가 여기잖아 그럼 N보다 커지는 거니까 돼? 안 돼? 안 돼? 대충 이런 얘기네 맞지? 네 연습 한 번만 더 해봐 만약에 N이 여기 있어 싹 그럼 이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여기도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여기가 X니까 0, N 사이에 있는 거지 네 또 여기도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0, N 사이에 X 있는 거니까 돼 안 돼요 여러분들 네 되겠네? 맞아? 네 그럼 발견해봐 FX와 빨갱이 직선의 교점이 몇 개면? 두 개면 두 개면 아까 노랑이 하나밖에 없었지? 네 그러네 FX와 빨갱이 직선과의 교점이 몇 개면? 네 몇 개야? 두 개지 네 교점이 두 개면 되는 접선은 하나 맞아요 여러분들? 교점이 세 개면 되는 접선은 몇 개? 두 개 두 개 맞아? 네 그럼 몇 개씩 작아? 맞습니다 하나씩 작네? 납득하겠어? 이해됐어? 네 되죠? 해봐요 그 다음에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누구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는 누구의 개수죠?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두 개요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누구의 합을 구하세요? 네 n의 합을 구하세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문제 끝났네요 그러한 X가 몇 개가 나오려면? 두 개가 나오려면? 이 빨갱이 직선이 주어진 FX와 몇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야 돼요? 세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맞죠? 네 직선과 곡선 곡선 사이의 관계 물어보는 거죠 네 아쉬워합니다 네 자꾸 나한테 오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있거든 진짜 모를 줄 알죠? 안 하고 있거든 맞지? 대답 대답 이 새끼 맨날 눈만 꼼팍꼼팍거리고 있어 공부 안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죠? 시선을 떨구고 떨궈버리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있죠?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문 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한 대답이잖아 별거 없다고 다시 얘기할게 별거 있다고 없다고 뭐 그렇게 거창하게 받아들여 별거 없는 과목이니까 별거 있다 없다? 별거 없다? 물론 수능에서 아주 진짜 지랄 맞은 한 두세 문제는 뭐 풀 수 있어 근데 두세 문제 못 풀어도 88절이면 1등급이야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 형 무슨 생각? 저 집중력 0점짜리 핸드폰 저걸 하 아빠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별거 없다고 다시 할게 별거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하라고 별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 제가 어제 수원 프린트 네 문제 남겨놨죠? 몇 문제? 네 문제 남겨놓은 이유 세 문제 중에 적어도 두 문제를 배운 거예요 도전해봐요 또 내일 분명히 또 또 시간투자 진짜 매만큼 말하고 아까 모르겠다고 하고 앉아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실책의 반복인 거예요 다시 정도나요? 여기봐 다시 결국은 묻는 게 무슨 선과 직선과 무슨 선과 곡선 사이 관계 물어보는 거잖아 네 항상 무슨 선 기준 접선 기준 다시 무슨 선 기준 다시 무슨 선? 기준? 우회하지 마. 나한테 한 게 아니야. 우회하지 마. 반대야 알겠지? 저 어디 왈뱅이 새벽 중에 한 명한테 한 거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야? 분명히 맥컴마 맥셀 지나가는 직선이야. 맥컴마. 그치? 한번 상상해봐. 이래 그려졌지? 맥컴마. 당신들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우회하지 마. 당신들을 내가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답답한 건 뭐냐면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별거 아닌데 세상에 워낙 사기꾼들이 많아서 이런 것도 해야 돼. 저런 것도 해야 돼. 그래서 수학 갖고 학생들을 워낙 괴롭히니까 그 새끼들이 꼴보기 싫기도 하고 몇 가지 이겼어요, 여러분들? 네? 응? 딱 주어진 것만 하라고. 근데 왜 그걸 안 해, 바보같이. 야, 남들보다 예를 들어서 쉽게 10억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들은 할 거야, 잠깐. 무조건 하는 거지, 그거는. 요즘 그만 하는 거야. 선생님은 10억 있어요? 현찰론은 없어. 현찰론은 없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10대하고 20대 때 좀 열심히 살았더니 남들보다 조금 편안한 조금 편안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보낼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맨날 포항된 것만 쫓지 말고 포항된 것만 쫓다 보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쓸데없는 부러움, 자격지심 그런 것만 생긴다고. 포항된 것 쫓지 말고 진짜를 쫓아봐, 진짜를. 네. 해봐, 그러면. 여기가 0이지, 맞지? 여러분들. 네. 이해 돼? 그럼 2점을 지나가면서 교점을 몇 개 만들어내야 돼. 그럼 연습해봐. 1회 되면 되는 거지. 네. 몇 개? 세 개. 세 개. 돼? 네. 돼? 네. 그럼 이제 올라가 봐. 올라가다 보면은 언제 세 개가 아니야? 그래. 고민하지 마. 0에서 뭐 할 때. 접할 때. 다시 뭐 할 때. 아, 그럼 왜 생각해 그걸. 다시. 직선과 복선 사이 관계. 무슨 선, 기준. 정말 답답한 것 같아. 그럼 여기 0, 0에서에 무슨 선이 있을까? 접선이 있겠지? 이해 돼? 네. 그럼 접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니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파이널 세 가지. 접선에 대한 파이널. 1번. 무슨 점 잡아라. 모르면 잡아라. 맞지? 있으면 써먹어라. 두 번째. 접선 표현해라. 맞지, 여러분들? 세 번째. 필요하다면 원량수의 팩스와 연립해라. 그치? 네. 매뉴얼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 야, 설명서 다 깔아놓고 그것만 좀 설명서만 머리에 조금만 익혀줘. 라고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0, 0이 접선인 거지. 그치? 네. 그치? 그럼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요. 내려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여기가? 아니, 10분도 써먹고 물어보는데. 0, 0부터 N, 0. 그러니까 이게 N이지. 아니, 안 그러냐? 네. 도대체 수학을 어떻게 배웠길래 맨날 이 모양새가 진짜. 아유, 정말 진짜. 이게 돼? 네. 돼? 올라가면 안 되는 거지? 네. 이제 내려와야 돼? 네.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아래에서. 여기에서 뭐 할 때까지? 여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접할 때까지. 맞지? 네. 그럼 이번엔 접점이 빵콩 마빵은? 아니야. 그럼 접점이 어디야? 여기인 거지. 그치? 네. 납득 되겠니? 네. 그럼 여기가 일단 또 누구야? N인 거야.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N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샥 올라가면 N은 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겠지. 그치? 그니까 이 사이에 있는 뭘 찾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N을 찾으라는 거야. 맞지? 그럼 그 N은 어떻게 찾을 거야? 뭘 고민해? 접서 문제가 돼버렸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난 노란색부터 한다. 무슨 색부터? 그럼 노란색이야. 시작. 케이스1. 케이스1. 노란색은? 몇 콤마 몇이? 0콤마형이 적점인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겠네. 맞지?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일단 이거에 대한 무슨 함수가 필요하지? 그정도는 될 것 같겠지. f'x'이퀄 맥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맥x에다가 더하기 얼마지, 여러분들? 이해됐니? 이해됐니? 돼? 네. 자꾸 뭐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야. 나 그거 거듭 얘기하잖아. 왜 자꾸 포기해? 포기하지마. 좀 한번 해봐. 그러면 y콜 시작. 0 찍는 거지, 그렇지? 0 찍으면 얼마니? 5 오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 접선의 방정식은 몇 x야? 5x 그럼 너 y콜은 5x야, 맞지? 됐? 됐? 근데 우리는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야? 교점. 그렇지, 교점. 오, 좋아, 좋아. 교점은 뭐해야 되는 거지? 연립. 연립, 맞아, 여러분들? 그럼 연립해. 원래 하면서 fx하고 필요하면 연립하라고 그랬잖아, 맞지? 네. 그럼 써? 누구 삼성? 바이너스 맨 x 제곱에다가 더하기 5x이콜 맨 x라고 놔버리면 돼. 5x. 너 뒤져주세요, 맞지, 여러분들? 네. 이미 x이콜 제로에서 뭐 했으니까? 좋아. 접했으니까, 맞아, 여러분들? 네. 대? 대? 파이널라 적어줬잖아. 네. 적점을 알고 있으면, 맞아, 여러분들? 네. 연립방정식의 근이 보인다고 그랬지. 네. 그럼 x이콜 제로에서 이미 접했으니까, 맞아, 여러분들? 네. x이콜 얼마를? 0. 0을 무슨 근으로 갖고 있는 거지? 중근. 중근. 다 익혀졌어. 자, 누구저기 보러 묶여? x죠. 그럼 신경 꺼버리면 되겠네, 맞지? 네. 그럼 그때 나오는 x는 얼마야? 6. 6이지, 그렇지? 대? 너만 있는 거야. 여기까지 너도 얼마래? 6이래. 이해됐지? 네. 아니, 맞아, 틀려. 네. 이제 케이스 투여야 되겠네? 대? 그럼 접점이 여기야. 그렇지? 네. 접점 지금 알아, 물론. 그거 잡아놨잖아, 누구라고? 네. n이라고. 네. 이해됐어, 안 됐어? 네. 그럼 두 번째 거고? 두 번째 거. 접점 잡혀. 백 콤만. 원래 fn이지, 그렇지? 네. 근데 fn 알지? 외쳐. 시작. 누구 3승에다가? n3승, 마이너스 n. 누구? n 제곱에다가? 네. 그 다음 플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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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반타를 하잖아. 버터를 막아. X에 0 찍어. X에 0 찍어. 날라간다는 얘기잖아. 맞지, 여러분들? 계산. 마이너스 3N3승. 그치. 더하기 N3승. 마이너스 4N3승. 그 다음에. 플러스 12N제곱. 마이너스 6N제곱. 플러스 4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N 또 날라갔네. 맞니, 여러분들? 이해되면? 이 때는 0이야? 0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누구제곱 날려버려 그냥. N제곱 날려버려면 이건 마이너스 2N 됐으니까 넘어가면 2N은 6인거지. 그치. 계산은 집에서. N은 얼마나 어때요, 여러분들? 맞다. 그러니까. 너가 얼마에요? 3인거야. 맞지, 여러분들? 그럼 대답? 3보단 어때야 돼? 커야 돼. 여기 두전인거니까, 맞지? 그럼 3보다 크고. 맞아, 여러분들? 6보단 어때야 돼? 그럼 델스윙은 N은 누구하고 누구야? 2개 덜해. 끝. 1번. 찍으세요. 찍으세요. 선생님. 선생님. 아까 얘기. 여기 치기 전에. 선생님 단톡방에 지금 계속 해당 날에 영상을 올리고 있어. 맞지? 선생님은 맨날 조회수를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습하려면 그 해당 영상에 조회수가 최소 120회 이상 나와요. 그거 조회수 올라간다고 우리가 뭐 돈을 받냐, 뭐가 뭘 하냐, 우리라고 하는 유튜브가 전혀 상관없어. 근데 아직 조회수가 최, 항상 20회가 안돼. 몇 회가 안돼? 뭔 말이야? 쳐다보지도 안다니.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얘기할게. 남들보다 조금 편안하게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 할 거야? 얘기해봐.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지. 해야지. 아, 왜 나 여기 남양주시에 처박혀있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아, 니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 거 얘기해서 뭐해? 귀찮아서 나는 메이저를 떠난 사람이야. 귀찮아서. 덜만큼 벌었고. 어? 다시 얘기할게. 남들보다 편안하게 10억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럼 안 할 거야? 안 줘. 너 남들처럼 맨날 뭐 코인 투자했다. 그럼 하지 마라, 알겠지? 선생님의 조언. 주식값 코인을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그건 합법적인, 합법적인 도박판이다. 하지 마라. 걸려들었단 젖 땐다. 하지 마, 알겠지? 그거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많아.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그때부터는 유료야. 알겠지, 여러분들? 꽤 비싼 유료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건 거야. 숙제를 해와. 나 지금 뭐를 해와? 그렇게 성인없게 해올 수가 없어. 오늘 딱 한 친구 마음에 들어. 두, 세 친구 마음에 들어. 아우, 잘했어요.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려면 이렇게 첫 발자국을 띄기다가 내 뒤돋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여기서 이런 것만 있으면 뭘 어쩌자는 얘기야. 똑같잖아, 경준아. 그렇지? 야, 농담 까봐. 야, 농담 까봐. 여기 자기 집에서 복습하는 사람. 야, 얘들아. 하루에 복습한다고. 수학, 수학 복습. 이해돼? 네. 한 시간 넘어가? 거짓말. 한 시간 안 넘어가. 네.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한다는 얘기야. 그것도. 아니, 내가 쳐다보는 거는 해당 당사자들이 쳐다보는 건 아니라고 오해하신 거 알겠지. 어? 그럼 그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그건 바보야, 얘들아. 선생님 생각하면. 이해돼? 네. 해봐,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해보고. 어? 응? 분명히 여기 중에 절반 이상 그런 생각 할 거야. 선생님, 뭔가 아쉬움이 나. 한 번만 더 해. 뭐 한 번 더 한다고. 그게 죄야? 그냥 하기 싫을 뿐이야. 근데 그건 아무튼 잠깐이야. 잠깐이고. 실제로 다시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게 해. 어? 그래서 한번 내 이성적으로 물어볼게. 자, 올해는 세종대 합격했어. 무슨 대 합격했어? 세종대 합격했어? 아, 근데 쉬고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한 번 1년 더 했어. 솔직히 까로케 해서 1년도 아니야. 우리 세종대 합격했어. 솔직히 까로케 까로케 해서 12개월도 아니고 대충 한 10개월에서 9개월이야. 몇 개월에서 몇 개월? 10개월. 야, 그럼 10개월에서 2개월 더 해갖고 대충 한 중앙대나 성균관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니네는 할래, 안 할래? 아, 좀. 당연히 하는 거지. 당연히 하는 거지. 아, 선생님. 요즘 세상에 좋은 학별이 있다고? 그거는 피해의식의 쩍은 인간들이 하는 얘기고 얘기고 못 갔으니까. 어? 못 갔으니까 하는 얘기고 어? 생각을 바꿔, 자꾸. 자꾸 생각을 바꿔서 다시 얘기할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 좀 투자해. 그렇게 투자 안 하면 안 돼. 응? 야, 좀. 야, 한 번. 옛날에는 이런 얘기했어. 우리 저 뭐야. 여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 아반떼 가고 벤츠 왔다. 야, 벤츠 탈래. 포르즈 탈래. 왜? 세상에 가치가 막혔다. 벤츠? 개나서나 타는 차지. 가서 대리점 가고 20만원만 주면 계약금만 벌어지면 그냥 뽑아줘. 물론 그때부터 카포 되는 거다. 무되는 거다. 무되는 거다? 카포 되는 거다. 어, 카포 되는 거다. 포르즈 탈래? 왜 람보 탈래? 아, 람보를 몰라. 람보르기니. 당연히. 아, 람보르기니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 당연한 거야. 좀 꿈꿔봐. 꿈꿀 수 있는 나이잖아. 안 그러니? 안 그러니? 안 그러니? 꿈꿔봐. 선생님, 그게 왜 시작이 공부인데? 그것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나머지 게 돼. 선생님, 되는 사람 많던데? 사기꾼데. 언젠간 차지. 언젠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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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진짜 중요한 거야. 정말.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응? 바꿔서. 아니, 그.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 워라벨. 다시 보아, 여러분들? 워라벨 알지? 워라벨이란 나무 몰라? 아니, 알아 몰라. 너 누리면서 살아. 누리면서 살아. 그럼 되지. 저기, 저. 합격생 중에 저기 나가보면 연대 무슨 뭐. 응응학과 간 뭐. 정 뭐 뭐 있어. 작년. 재작년에 거기 치지게 했어. 니네 그 코로나 백신 맞는 화이자 알아? 화이자? 어? 외국계 재학해서잖아. 그렇지 않아? 거기 치지게 했어. 그래. 살 거면 멋지게 살아. 이야기 뭐야. 다시. 선생님 요구사. 문제 분석만이라도 해와라. 안 풀려도 좋다. 다시. 무슨 분석만이라도 해와라.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그것도 안 하겠다. 진짜. 3층에서 던질거다. 내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난 한다. 진짜 3층에서 던진다. 물론 밑에 더 푹신한 매트리스 좀 준비시켜놓을게. 그래도 3층에 떨어지면 좀 아플거야. 각오해. 각오해. 좀만 쉬었다 합시다. 12번 갑니다. Você 못 Camptle. 형이 있자. 왜 그러나? atro이 permanently they are... 김선 extract. 다음 같은 기준을 만족시키고 모두 3차음소 fx에 대해서 누구2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시작합니다. 제발 잘 들으셔. 제발 잘 들으셔. 이거 12번이죠? 빨리 알겠네? 함수 값을 크게 쳐서 물어보잖아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전처럼 F3 그런 거라는 거지? 그치? 맞아? X가 3일 때의 Y값으로 보는 거지? 그치? 항상 상황이 두 가지야 첫 번째, 분명히 문제 풀이 과정에서 부등식이 등장해 뭐가 등장한다? 부등식이 등장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럼 Fx가 여러 개 등장할 거야 놓치지 말고 알겠지? 여러분들? 분명히 저 둘 중에 하나야 문제 먼저 시작할게 누구 2의 최소를 구하세요? 문제는 시작 F2의 최소를 구하세요 조건이 세 개가 됩니다 가 조건부터 지겨운 조건 시작! 누구 X이퀄? X상정으로 시작했겠죠? 됐어요? 네 뒤에 잡아야 되는, 말아야 되는, 핵심이 딱 판다 다음, 나 F0 무슨 항이죠? 상수항 F0 무슨 항이죠? 1차항 개수죠? 그들이 어떻다? 같다 같다니까 가, 나 조건을 가지고 일단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AX제곱에 1차항 개수 B 상수항도 B 맞지? 네 누구 B만 구하면 되지? A A랑 B만 구하면 되는 거지? 네 맞아 여러분들? 네 그렇게 들었던 얘기야 다음, 가 가, 나 조건을 가지고 여기까지 완성했어요 좌조건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저보면 안 돼요 책 봐야 돼요 자, 이거임 모든 실수 X 맞지? 여러분들? 네 이건 어제도 했던 얘기인데 무슨 식? 상등식 무조건 다 돼 맞지? 여러분들? 네 Fx가 누구 X가? Fx 무조건 누구 풀랑 X보다는 네 크거나 같대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저 부등식을 풀란 얘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네 저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해야 돼 맞지? 네 그러면 더함수도 필요한 거 같아 그럼 더함수를 구해봐봐 실작 맨 X 제곱에다가 네 더하기 맨 A X에다가 네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이항해 이항해서 좌우 빼 그럼 결국 Fx 빼기 누구 풀랑 X가 네 항상 0보다 크거나 낫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치? 네 이해돼? 네 그럼 계산해봐 실작 너에서 너를 빼라는 얘기잖아 네 그럼 누구 3승에다가 AX 제곱해서 3X 제곱 뺐으니까 A-3의 X 제곱에다가 네 믿어 의심치마 BX에서 2AX를 뺐겠지 네 그럼 플러스 누구 마이너스 2A에 B-2A에 X지 그치? 그 다음 누가 날라가지? B B 날라갔지? 네 그럼 걔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네 언제? 몇보다 크거나 같은데에서 네 그런데 보다봐 이렇게 생겨먹은 새로운 새끼가 나왔잖아? 맞아? 네 몇 차함수지? 몇 차함수 그럼 배운대로 해 일단 HX로 잡는 건 내 마음이지 맞죠 여러분들? 그 HX는 누구로 묶이지? X X로만 묶이지 네 그럼 X로만 묶였다는 얘기는 X이퀄 제로에서 뚫어 접해 뚫어 뚫어 다시 X이퀄 제로에서 뭐해? 뚫어 그러면 너는 뭔가 X이퀄 제로에서 뚫어 맞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뚫어 에이씨 뚫은 거니까 한쪽이 음이면 한쪽이 양이잖아 네 음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 네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렇게 X로만 묶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안 되지 맞아? 다시 이런 상황인 거니까 그래 버리면 너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X만 묶여 나오면 안 된다 맞지? 그럼 X만 묶여 나오면 안 되면 누구 제곱으로 묶여야 된다 X제곱으로 묶여서 여기서 접해야 된다 맞는 거야 여러분들? 네 네 그럼 X제곱으로 묶이려면 결국 몇 마이너스? B-EA가 얼마여야 된다? 0 0이어야 되지 이게 없어져야 X제곱으로 묶이는 거 아니야 네 어떻게 복잡하게 생각해 맞아 틀려 맞아요 네 그럼 결론이 일단 뭐야? 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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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HX를 새로 써 시작 누구 제곱으로 묶인 다음에 X제곱으로 묶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써봐 시작 누구 더하기? X 더하기 누구 빼기 3 A-EA A-EA W-EA 네 이해돼? 그럼 너는 0에서 뭐 하는 거고 접하는 거고 접하는 거고 에헤이 어디에서 접하는 거고 0에서 접하는 거고 이거 나오는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지 그치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서 어때야 돼? 뚫는다는 얘기야 납득하겠어? 그런데 암튼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대? 크거나 같아야 된대 일단 그려봐 일단 그려보면 분명히 제로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이 있다 치자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원하는 hx의 그래프는 사실은 이런 형태가 좀 돼줘야 되는거지 그치? 그래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범위에서 맞아 여러분들? 이해 됐냐 안 됐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범위에서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네? 납득하거니? 그러면 결국 빼기 1일 때 가지는 y값이 맞지? 눈으로 봐 양이어야 돼? 음이어야 돼? 양이어야 돼? 맞지? 이해되니? 질문 혹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나가도 괜찮은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야 0이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0이다 돼? 안 돼? 되네? 맞지 여러분들? 일단 h-1이라고 하는 게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이런 얘기지 그치? 네 되니? 네 되? 네 여러분과 여러분들 기준? 10번 다시 푸는 거야 몇 번 다시? 10번 다시 푸는 거야 쳐다봅니다 쳐다봅니다 됐어 여러분들? 그치 번호에 적어야지 이렇게 부등식이 등장한다고 무슨식이 등장한다고 여러분들? 잠깐만 원하는 그래프가 이거잖아 그렇잖아 되지? 선생님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여기던가 여기던가겠지 그치? 만약에 이 남은 하나의 근이 지금 질문 요거 짝수차야 홀수차야? 홀수차인데 그게 만약에 여기나 여기 있으면 거기서 또 뭐 해버려 뚫어버리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나 더 가겠지? 그럼 해봐 얼마를 찍어? 마이너스 1을 찍으래? 이해됐어? 그럼 요거는 찍으면 얼마야? 1이지 그치? 찍어봐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누구 빼기 3 그게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되지? 난 지금 1번 풀이하고 있어 몇 번 풀이? 1번 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A는 몇 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납득돼? 2번 풀이는 뭐야? 선생님 이 그래프가 잘 안 들어와 찍으세요 찍었어요? 네 네 됐어?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치열한 고민이 있었어야 돼 헤이 헤이 여러분들의 치열한 고민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칠죠 없죠 풀었다 치자고 그럼 여러분들이 잘 못했을 범위가 어디인 거냐면은 나 조건에서 무슨 조건에서 사실 얘기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나 조건에서 누구 빵과 누구 풀이 빵이 같다 즉 상수한 거 내 치열한 개수가 같다 그쵸? 그러면 원래는 AX 지급 더하기 BX 더하기 C였는데 C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럼 구해야 되는 건 몇 개밖에 안 남아 두 개밖에 안 남지 그치? 그럼 표현 가능한 거지 그 정도면 첫 번째 그걸 잡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 에서 F랑 X를 이항할 생각 맞지 여러분들? 네 이해돼? 이건 조만간 보완할 건데 너 부등식이지 네 무슨 식이야? 부등식 부등식은 항상 뭘로 보여야 된다? 방정식으로 보여야 된다 그럼 이게 이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럼 이퀼로 보였으면 사실을 갖다라고 나 놓은 거니까 연립한 거잖아 네 연립했으면 뭐하라고 그랬어? 잡아 빼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항한 거야 이런 걸 항상 이항했어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야 이해돼? 여기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다음 세 번째 선생님 이게 왜 0이어야 돼? 아까 이어서 또 나온 거야 이건 분명히 누구를 묶일 거야 X로 묶일 거야 X로 묶였다는 얘기는 X이퀄 0에서 뚫는다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네 선생님 이렇게만 뚫어? 아니 이렇게 뚫을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분명히 음인 구간이 존재하지 네 사실 뭐 어떤 구간이 존재해? 네 그럼 음인 구간이 존재했다 치면은 항상 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네 언제? 너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 분명히 X이퀄 0가 있는 거지 그치? 그지? 네 그럼 그 지점에서 분명히 뚫어버리는 거니까 그건 왜? X? 그 새끼는 홀수 차잖아 나 지금 무슨 차다 여러분들? 홀수 그러니까 홀수 차면 분명히 1회 뚫던 1회 뚫던 인거하니까 분명히 음인 구간이 존재하지 그치? 응 누가 음인 구간? 음인 구간 그렇지 Y값이 음인 구간 다시 무슨 값이 음인 구간? 어 다시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HX의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납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이해돼? X로만 묶이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최소 누구 제곱으로 묶여줘야 돼? X제곱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X제곱으로 묶이려면 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니까 0으로 뒤져야 되지 그치 네 이해돼? 다음 세번째 네번째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거 맞아? 아니야 이거? 너무 맞아요 이거 맞아 틀려?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 이게 당장 안 보일 수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집에 가서 폭해 치열한 고민은 여기서 나오는 그는 두번째 풀이 여러분들의 치열한 고민 X이퀄 0에서 분명히 접해 그건 맞는 거지 맞아? 네 그쵸? X이퀄 얼마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더하기 3에서 뭐해? 뚫어요 뚫어 돼? 네 질문 너 어디 있어? 내 온몸 너 어디 있어? 몰라요 몰라요 그치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쳐봐요 쳐봐요 0 그렇지 누구 기준으로 해서 0 0 보다 크거나 같던가 맞지? 아니면 0 보다 어떻던가 작던가 작던가 또 0이 정도 여기 숫자 하나 더 있어 마이너스 A 그렇지 마이너스 A 다시 얼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라고 하는게 0 보다 크잖아 네 몇 보다 크다고? 그럼 그래프의 상태는 이렇게 되는거지 0에서 접해요 빼기 A 더하기 3에서 뚫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치 네 그럼 마이너스 1 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지점에서 항상 0 보다 크거나 같나? 아니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부터 하는거를 열 번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부터 하는 이 생각의 정리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빼기 A 더하기 3이 이번엔 0과 마이너스 2 같을 때 뺐잖아요 그치? 네네 그럼 너랑 같다면 몇 중근이지? 3중근 3중근이지? 네 이렇게 되면 몇 중근이라고 여러분들? 3중근 3중근 잘 봐 3중근이면 x이퀄 0에서 어떻게 되는거지? 2분이 접하면서 뚫어 다시 뭐 하면서 뚫어? 접하면서 뚫어 다시 몇 중근은? 뭐 하면서 뚫어? 접하면서 뚫어 접하면서 뚫어 접하면서 뚫어 이게 뭔 말? x이퀄 0에서의 좌미게 얼마? 0 0 우미게 얼마? 0 실제로 해봐 이게 0이잖아 이게 0이면 누구 3승이지?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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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x3 x5 0 0 0 0 0 0 2분의 숫값이 빵 나왔지 그치? 그럼 접선의 교육이 얼마라는 거지? 빵이라는 건 좌미기도 얼마고? 우미기도 얼마고? 그치? 이해돼? 하지만 뚫어 다시 몇 종근이면? 뭐 하면서 뚫는다? 이거 중요해 즉 뚫는 방법이 이제 두 개가 됐네 다시 뚫는 방법이 몇 개가 됐다? 어떻게? 그냥 뚫어 그냥 뚫었을 때 업허쳐 올리면 이 지점에서 미분 불가였지? 네 근데 뭐 하면서 뚫으면? 업허쳐 올려도 여전히 좌미기 얼마야? 0 운이기 얼마야? 그럼 미분 가능이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챙겨놔야지 세번째 이제 빼기 A 더하기 3이 어떻게 했어요? 0보다는 작아야 되지? 네 빼기 1보다는 커야 되지? 이걸 다 해보라고 그럼 그렇게 해놔 봐 일단 찍을 수 있는 점 빼기 A 맞아요 여러분들? 네 이해돼? 그 다음 얼마? 0? 그럼 여기에 빼기 A 더하기 3이 있는 거야? 네 납득하겠어?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어? 네 그럼 이렇게 돼도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지점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맞나? 이 지점은 0보다 작지 그치? 네 그럼 마찬가지로 된다 안된다 네 물론 여기도 빼기 1이 있어 맞니 여러분들?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지점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니지 그치? 네 이해돼? 이걸 다 해야 돼 네 번째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냥 가만히 있지마 누구 더하기 3이 네 이번엔 뭐여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네 그럼 어떻게 돼? 저쪽으로 갈게 이건 네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이번엔 빼기 1이야 납득 되겠어? 네 그럼 빼기 A 더하기 3에서 뭐하는 거였어? 그렇게 기억을 못하나? 빼기 A 더하기 3에서 뚫어 0에서 접해 네 네 너가 빼기 A 더하기 3이자 동시에 마이너스 1이야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나? 네 오케이 그치? 네 차분하게 하면 되잖아 네 그럼 이거 되는 거지 그치? 네 네 네 다섯 번째 이번엔 빼기 A 더하기 3이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지? 네 그냥 끄떡거리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 0과 마이너스 1 두고 빼기 A 더하기 3을 계속 이쪽으로 밀고 있잖아 네 네 빼기 1이야 빼기 A 더하기 3이야 누가 커? 빼기 1이 크지 네 얘가 오른쪽 아니야 빼기 A 더하기 3이 왼쪽이고 오른쪽이 더 큰 거잖아 맞아? 네 그럼 어떻게 됐어? 빼기 A 더하기 3에서 뭐 한다고? 뚫어 뚫어 0에서 뭐 했다고? 접해 그럼 빼기 1은 여기 어딘가 있겠네 그치? 네 그러면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나? 네 같지? 오케이 그럼 넣어도 되는 거지? 네 그치? 그럼 둘 다 되는 거니까 짬뽕에서 내꺼워 그럼 이거부터 풀어 누구 넘기자고 그랬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넘겨 1 넘겨? 그럼 A는 몇보다 큰 거야? 4보다 4보다 큰 거야? 맞아 여러분들? 네 이거 풀어 넘겨 넘기면 얼마야? 4지 등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네 아 누구의 범위가 나와? 네 9등식이 등장했잖아 네 맞지? 네 잠깐만 다시 무슨 값에 최대치해서 물어보잖아? 네 함수 값에 최대치해서 물어보잖아? 그럼 무슨 식이 등장하던 거 그치? 맞아? 아니면 그런 함수에 FX가 몇 개 나온다고? 응 여러 개 나올 거라고 부동식 등장했으니까 게임을 마무리해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네 됐? 네 그럼 지금 거 이거 열 번에 네 이거 몇 번 하라고? 열 번에 열 번 열 번 열 번에 이거 열 번 해야 아까 선생처럼 이 첫 번째 방법이 한 번에 보여 무슨 말인지 이해 되는가? 네? 답 잡으려고 답 잡으려고 아까 FX가 뭐였어? 기억이 안 나? 누구 3승에다가 누구 X 제곱에다가 네 더하기 BX 더하기 B였지 네 B가 아까 몇 A였어? 네 2A였지 그럼 몇 AX에다가 네 더하기 몇 A였어? 네 이거지? 부어라고 하는 게 아까 F2X에서 맞아? 네 F2가 뭐야? 계산해 8 더하기 4A 더하기 4A 더하기 4A 더하기 2A니까 마무리 10A 더하기 얼마야? 4A 맞아? 네 그런데 A가 몇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 10배하면 4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더하기 8하면 맞아 48보다 크거나 같지 네 나보다 이게 말이 뜻이 뭐야? 48보다 크거나 같지 네 돼? 언제 제일 작아? 뭘 고민할 때 못한 거 같지 이해 됐어요? 네 됐어요? 마지막 과정 찍어 가시고 또 해 자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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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까지 몇 번까지 계속 끝까지 저거 되죠? 13번 가는데 몇 번 간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끝까지 풀지 않겠음 중간에 교과 과정에서 삭제된 얘기가 나옵니다 갑니다 이 강제건만 원집니다 13번 문제 몇 차함수 FX가 있다 맞습니다 FX가 몇 차함수라고? 몇 차함수라고? 몇 차함수 그냥 그러고 넘어가버렸어 맞지? 네 마음속 정리 AX4선 1일이 맞지? 네 맞아? 그건 너무 많아 그지? 돼? 4차함수 그래프 정리 몇 가지? 세 가지 시작합니다 극점이 몇 개만 있던가 하나만 있던가 극점이 몇 개가 있던가 세 개 맞아? 극점은 한 개인데 미분계수 얼마? 0 맞아 여러분들? 요 지점 지나가는 직선 접선이라고 그랬지 네 극소까지의 비율 몇 대 1대 흐이 2대 3대 3대 얼마 1 흐이 다시 요 지점 봐 요 지점 요 지점 요렇게 되는 건데 여기 미분계수 제로지 네 방금 전에 했잖아 요 지점 뚫고 지나가는 거지 네 그럼 여기에서 뭐 하면서? 접하면서 뚫은 거지 네 그럼 몇 종근이라고 그랬어? 3종근 3종근인 거니까 몇 대? 3대 3대 여기 뚫었지? 뚫었어 몇 차? 1차 그러니까 얼마? 1 1 아 안해 계속 읽어 fx에 도함수가 나왔네 무슨 함수가 나왔다? f'x 갑니다 시작 누구 더하기 1에다가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누구 x 더하기 b 예측 헤이 전개 누구 3승 x3승 맞아 여러분들? 네 도함수가 3차 최고차항계수 얼마 1 맞아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는 너는 시작 4분의 1에 누구 4승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치? 네 그 정도는 예측해야지 맞아? 네 그 다음 빼기 1에서 뭐해? 아직도 안 돼? 뚫어 맞아 여러분들? 빼기 1에서 음량 구호 변화가 분명히 있어 그치? 네 압득하겠어? 네 돼? 계속 읽어 이 한수가 y4fx가 y4fx라는 한수가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는 0까지는 무슨 소한다 감소 이거 어렵게 하지마 헤이 헤이 놔 봐 5매 무한대에서 0까지지 그치? 네 그럼 결국 0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야 그니까?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뭐한데? 감소한데? 감소한데? 감소한다냐? 이름은 뭔 얘기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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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겼네 진짜 고함수가 0보다 작아요 작거나 같지? 죽겠네 진짜 아 증가한다 그럼 양 도함수가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네 네 돼? 몰라 아 지금까지 했잖아 도함수 부호 음이면 뭐하는 거야? 검소하잖아 도함수 부호 0이면 정서야 선생님 눈 방음 왜 들어가는데? 그냥 꺼도 봐봐 검소하다가 절까? 멈칫할 수 있잖아 그잖아 네 그렇잖아 죽겠네 자 구간 2부터 무한대에서 뭐한다? 증가 나 봐 2에서 무한대까지 증가한다는 거지? 네 그럼 몇보다 큰 거야 그냥? 2보다 그럼 2보다 큰 범위에서는 뭐한데? 증가 증가한다는 말은?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0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거를 맡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네 납득하겠어? 네 에? 네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됐어 그만 읽어 헤이 헤이 그만 읽어 뭐하라는 얘기야? 이거 하라는 얘기지 네 그럼 할게 저 도함수 새끼가 빵보다 작을 때 네 누구보다 작을 때 네 누구보다 작을 때 음이거나 빵이어야 되는 거지 네 네 저 도함수 새끼가 2보다 클 때 도함수 부호는 양이거나 양이거나 빵이어야 되는 거지 네 네 네 네 네 누가 졸라리 신경쓰여 네 네 그렇지 엑스이클 얼마나 신경쓰여 네 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뚫어 접해 네 그럼 1에 뚫으면 양인대가 있지 네 1에 뚫어도 양인대가 있지 네 네 근데 무조건 음이거나 빵이어야 되는데 맞지 네 그 말은 이래야 된다는 거지 네 그 말은 X 더하기 1이면 안 된다 안 돼 제곱 벌써 몇 번째에 누구 더하기 1에 제곱이 있어야 돼 제곱이 있어야 돼 제곱이 있어야 돼 그치 네 어? 네 그러니까 1에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 플라임 X가 누구 더하기 1에 X 더하기 1 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럼 누구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1 또 있어야 되지 그치 네 자 이제 몇 차만 더 있으면 되는 거야 네 해 X 더하기 B 좋아 상수왕은 누구끼리 상수왕끼리 상수왕끼리 좋아 그러니까 이거 전개해봐 시작 왜 전개하는 거야 A 그렇지 B 플라스 1에 X 맞아요 여러분들 네 더하기 B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누구인 거야 A A인 거지 그치 1 2 1 2 2 2 2 3 3 3 3 4 4 4 5 5 5 5 5 5 5 5 5 6 6 6 7 8 9 10 7 9 12 8 10 11 12 13 12 13 14 15 15 음, 빵,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아니에요? 맞아요. 예스! 이래 대면 됩니까? 안 돼요. NO! 그죠? 네. 양인 구간이 있어요? 네. 끝났나? 영지날때. 그렇죠. 어디 지날 때. 영지날때. 그렇죠. 좋아요. 왜 이렇게 눈이 띄어져야 해? 왜 이렇게 지나가 볼까? 네. 빵은 포함 안되지? 네. 설사 포함된다 치더라도 빵이 인정되는 거니까 상관있어? 없어요. 예스! 그지? 네. 그건 뭔 말이야? 빵일 때. 빵이어도 되지? 네. 음이어도 되지? 네. 그럼 질문. 이 말 뜻이 뭐야? 결론지용. 결론지용. 누구 플라잉 빵을? 그래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이해를 구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됐어요? 네. 이제 여기. 너 이거 두 개 데리고 놀아야 되잖아? 네. 몇 점수니까. 3점수니까. 3점수. 노란 거. 노란 거. 네. 이미 만나서 뚫었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 이후로 계속 가. 돼? 네. 됐지? 네. 예스. 빨간 거. 맞아? 네. 빨간 거가 상황이 몇 개 나오지?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나오죠. 그렇죠. 세 가지 나오죠. 네. 네. 어떻게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네. 네. 돼요? 네. 돼요. 아 대답해봐요. 뭐 졸라 어려운 거 물어봐요. 맥보다 클 때. 2보다. 양이거나 빵이거나 하면 된대요. 네. 그럼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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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랑 장난 가지 맙시다. 돼요? 네. 좋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볼까? 2. 어 2를 지나가 보래. 이건 됐고. 하나 더. 돼요. 돼요? 네. 방금 뽕? 네. 상관없어요? 네. 돼요. 이렇게는요? 안 돼요. 물론 모양새가 이렇게 생겨놓겠지. 이렇게 그렇죠?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큼이 응이죠? 네. 네. 노. 결론? 빨리 이. F. 프라임에. E가. 0보다. 0보다. 크거나.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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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열 번 하세요. 몇 번 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찍으세요. 여기까지만 하십니다. 형님. 저하고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식었습니까? 네. 네. 물 열 번 하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어제도 있었는데. 약속 지키세요. 또 하는데 한 시간도 안 걸려요. 좀 말아봤자 두 시간이에요. 주말에 뭐라서 하면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세 시간 일요일 날 세 시간 투자 하시면 다 해요. 혹시나 몰라 저기 말해 주말에 뭐라서 할까봐 계속 강의 영상 띄어 놓고 있는 거예요. 14번 갑니다. 몇 번 간다? 15번.. 주어 sing some deal가範 거예요. 이죠? 네. 되죠? 한 4주 만에 귀들이 많이 뛰미셨네요. 그럼 또 해볼까요? 돼야죠. 나라로 조합하는데. 아 지금가 onion slow 불을 줬을때 아직 안 풀려도 좋아요. 14번 갑니다. fx를 또 잡아놔줬어요. 시작. 누구의 x3에다가. 누구의 x제곱에다가. 그 다음 누구의 x. 읽으세요. 그렇죠. 무슨 점을 지나가요? 일단은 원점을 뚫어요, 잡혀요? 뚫어요. 맞죠, 여러분들? 최고점에서 1을 아직 몰라요. 그렇죠? 됐어요? 그래프 몇 개 준비. 두 개 준비. 맞죠, 여러분들? 갑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함수의 fx는 x이퀄 마이너스 1과 x이퀄 3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맞아요? 연습했는데 이건 극점 x 값이죠? 네. 극점 x 값 이퀄? 그렇죠. 두 함수의 근. 이거 빨간색으로 적어야 돼. 다시 극점 x 값은 무슨 함수의 근? 아닌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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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점의 x 값 이퀄? 저거 붙던 것 같은데? 무슨 함수의 근? 아니요? 아, 빨리 대답해. 맞아, 틀려. 맞아요. 아, 표정이 제일 힘들어, 진짜. 아, 미치겠네. 야, 두 함수가 정말. 그거면 그는 누구하고 누구 나와. 1하고 2 나왔으면 1, 2 찍잖아. 그럼 비다다다다닥 한 다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양은 양 한 다음에 증가해서 감소해서 증가해서 이게 fx잖아. 아, 그럼 극점 x 값이 여기 얼마야? 이게 생각할 거야? 여기 얼마야? 2. 아, 그럼 극점 x 값들은 두 함수의 뭐야? 근이잖아.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빨리 가해. 두 함수가 나오지? 그지? 두 함수의 최고차는 개수 얼마야? 3a지? 두 함수는 몇 차식이야? 2차식. 그지? 무슨 분 해도 해? 해, 불러. 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이건 뭐하라는 거야? b랑 c. 그렇지, b랑 c를 누구로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야? a로 바꿔치기 하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그 새끼는 전개해. 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지, 그치? 마이너스 2에 3a니까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v지, 그치? 근데 이 상태로 저 새끼 두 함수 구해봐. x 제곱에다가 더하기 bx에다가 더하기 c지, 그치? 그럼 뭔 말이야? 2b가 빼기 6a지? 네. 그럼 b는 매대 2라는 거야. 마이너스 3a라는 거야. c는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v. 이거 아니야? 네. 됐죠? 네. 돼요, 안 돼? 아직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그치? 네. 계속 읽어. 뭐하는 거야? 박스 하리부터 읽어야지. 세수 a, b, c의 곱이 세수 a, b, c의 곱? 그 a, b, c의 무슨 탭? 최대. 그러게 봐봐. a, b, c는 뭐야, a, b, c는? 그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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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거 이거 곱한 거에다 a 한번 더 곱하라는 거지? 네. 그러면 27a 몇 줄 곱이야? 네. 이거에 무슨 대를 구하래? 구하래. 네. 눈치 값. 이거 모의고사잖아, 맞지, 여러분? 네. 단답형 주관식이잖아, 맞지? 네. 단답형 주관식이 음수가 나오는 거 본 적 없지? 네. 별넘지요. A양수, 양수야. 양수겠지. 아 이것도 해설해야돼? 아니지? 그지? 모의고사 다른 음수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아니 거기 답지에다가 이렇게 세 줄로 돼갖고 답책하게 돼있잖아 맞냐? 아 모의고사랑 맨날 찍고 자니까 뭘 아냐? 나? 갑니다 나? 시작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x1이에요 그 다음 누구 2에요? 해석해요 x1은 x2보다 작죠? 근데 x1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x1은 0보다 크거나 같은거지? x1은 0일 수 있어 없어? 없죠?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x는 양수입니다 이건 이미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2 빼기에 fx1 그 다음 뭐라고 돼있음? 시작 block x3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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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X1 그럼 너 밑으로 누구 내려가야 돼? X1 뺐지? 그럼 너희 돌 밑으로 누구 내려가야 돼? X2 X1 여기 있지? X2 X1으로 나눠 나눌 때 문제가 있지 양인지 음인지 지금 알아 몰라 뭘 몰라 알지 누구 2가 더 커 X2 그럼 X-X1은 양수야? 나눠도 부들거밖에 안 바뀌어 나눠 시작 누구 2 마이너스 누구 한 거야 다시 이런 거 나오면 뭐하는 거라고? 짱 맞추기 다시 못 맞추기 돼? 그 다음에 이거 나눠쓰니까 더하기 얼마 된거지? 1 된거지? 네 맞아? 넘겨 그럼 크거나 같대 얼마나? 마이너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맞아요 여러분들? 네 뭔가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항상 너보다 크거나 같아야된데? 마이너스 이해돼요 여러분들? 네 됐? 네 여기서 하나 배워야지 요게 사실은 직선의 기울기지 네 무슨 산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전문적으로는 뭐라 그래야지 다섯 글자야 힌트 평자로 시작해 평균변화율 그렇지 무슨 변화율 평균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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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변화율? 평균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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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변화 넌 아까 이거 했잖아 아까 3차함수 0,0,0,n,fn 기억나? 네. 요점 2개, 3개짜리. 네. 얘들아 빨리 봐. fx가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야. 네. 어? 됐어? 네. 잘 들어가네? 네. 잘 들어. 예약식은 뭐냐면 사실은 복선상의 두 점이야. 다시 복선상의 몇 점? 그 복선상의 두 점을 복선상이 한 점으로 끌고 오는 점이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뭔가 누구 플라잉 C야? 네. 됐? 네. 이런걸 무슨 값에 정리라고 한다? 아, 평균값에. 평균값에 정리라고 하는거야. 무슨 값에 정리? 네. 핵심이 뭐라고? 곡선상의 몇 점을. 네. 곡선상에 몇 점을 대푸는 거라고? 네. 하나 더. 하나 더. 여기서 좋은 대푸 하실 분들, 잊지마. 원래 미분계수는, 무슨 개수는? 미분계수. 항상 극한으로 정리돼. 맞지? 네. 그렇잖아? x값끼리 뭔가 잡아 뺀 것에 짝맞추기 위해서 뭔가 y값끼리 잡아 뺀 것에 리미트 붙여넣잖아. 네. 그게 미분계수지. 네. 맞아? 네. 그런데 극한이 없는 상태로 미분계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무늬라는 방법이 제가 읽고 올게 학교 시험에다 이해될? 그래서 곡선상의 몇 점을 잡는다? 두 점을 잡았다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항상 같은 무슨 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항상 같은 즉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저 새끼 몇 점 줘야? 3점 1번 차수 잡아 2번 무슨 속이야? 3번 미분 가능하지 이미 미분을 해놨어 지금 그럼 이게 뭔가 값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이거 갖고 오는 거야 돼? 그럼 그 C는 어딨어? 접점이지? 무슨 점? 접점 그 뭔가 두 점 사이에 항상 존재해야지 네 압득 되겠어? 네 돼? 네 네 그러면 그 C는 당연히 누구보다 커 0보다 크지? 찍으세요 조만간 앞에 필기한 것도 다 검사할 겁니다 파이널 노트 검사할 겁니다 설 연휴 끝나고 어느 날 불씨에 할 겁니다 아시겠지? 야야 들어 그날 불려와서 나한테 3층으로 3층 밖으로 던져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싶지 않으면 알겠지? 알겠니? 어? 네 선생님 핸드폰에 있어야 웃기지마 필기 다 해놓고 알겠지 여러분들 네 한번 해봐 결론이 뭐야 뭔가 노로플라인 C가 됐어요 여러분들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번 됐지? 응 됐지? 응 선택 질문 어디야? 그 C를 C를 쓰면 비잖아요 응? C 말고 다른 강좌를 써야 되는 거 봐 저기 C가 있어 아아 날카로워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F랩 알파 됐어요 여러분들? F랩 알파 C가 있어요 맞아요 그 알파는 뭐보다 커요 여러분들? 0보다 커 그지? 엑소와 레스트가 누구보다 크니까 0보다 이미 큰 수들이잖아 그잖아 네 되겠지? 이게 뭔 뜻이야? 알파에 도함수 몇 차함수래? 2차함수래 2차함수래 맞지? 눈치 깠어 최대니까 A 무슨 수였을 거야 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 2차함수 그려봐 어디야 어디에서 만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Y축은 이쯤에 있겠지? 네 납득하겠어? 네 0보다 큰 범위 여기야 네 납득하겠어? 네 네 그럼 여기 어딘가에 누가 있는 거야 알파 알파가 있는 거야 네 그때 가지는 Y가 누구 풀라임 알파가 항상 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마이너스 1 알아서 보이는 거 맞아? 네 와이퍼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되나? 네 네 되지? 네 그럼 내려가도 되는 거지? 네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곱게부터 그렇지 무슨 점이 지날 때까지 곱게 지나가면 지날 때까지 되지? 네 네 네 그러면 여기 딱 권한 얘기 아니야 맞죠? 이 점은 뭐해야지? 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구해? 너랑 너랑 뭐해서? 더해서 매수를 나눠야 돼 1으로 더해서 얼마야? 2 1을 2로 나눠 얼마야? 1 즉 1일 때 가지는 값이 몇일 때 가지는 값이? 1 빼기로 되고 빼기 1보다 커도 되고 맞지? 네 즉 빼기 1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갚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써 그거야 누구 풀나? 미리 크거나 갚아 얼마? 계산해 1 때려 넣어 2인가요? 네 네 네? 1 때려 넣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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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12A지 그치? 네 됐니 안됐니 네 그럼 써? 마이너스 12A가 크거나 갚아 얼마에요? 마이너스 이렇게 빨라여야 되겠죠? 네 됐어요? 아니 좀 아야아 집중해요 몇 가지 fell테니까 구하리라구 하는건 멘 A 3승이야 그러면 27A 3승이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A가 1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너는 작거나 같다 27에 A 3승 12분의 1이 몇개 있으면 되는거야 네 3개 있으면 되겠네 맞지? 네 그리고 무식하게 계산하려고 하지마 3, 4, 12, 3, 9, 27 맞아 여러분들? 3, 3은 9, 3, 4, 10이 맞아? 네 됐는가? 네 다음 3, 1은 3, 3, 4, 10이 맞죠 여러분들? 4, 4, 4분의 1이 남았어 그러니까 너는 누구 분의 1이다? 6, 4분의 1 6, 4분의 1 마지막 박수합니다 제가 P분의 X이에요 그게 됐어요 여러분들? 정답은 알바다 6, 5죠? 지그시그 정말 쉬었다 하겠습니다 불편해 애플팩이 들어올려다가 신호되는 것 같다고 내가 갤럭시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야 삼성팩 한 가지야 진짜 내가 갤럭시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 삼성팩 오늘의 마지막 문제 15번 다시 몇 번? 15번 다음 시간까지 숙제 16번 도전 17번 도전 18번 도전 18번 도전 19번 도전 20번 도전 여기까지 해보세요 문제 변경이라도 해갖고 오세요 혹시 어머니 도전 혹시 어머니 도전 나무치지 시작해도 되죠? 네 제가 불편해요 불편하죠? 수업할 때는 그렇죠? 저 인간이 언제 나를 부를까 작년에 여기 밖에 현수막에 붙어있는 서울대 간 언니 누난데 어? 그 누나가 언니가 수능이 끝나고 편지를 한 장 써 놓고 갔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그거예요 참 무섭지 않은 선생님인데 1년 내내 강의실에서 느꼈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잊지 못할 것 같다 제가 솔직히 무섭진 않죠? 네 무섭죠? 안해요 무섭죠 뭐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나세요 죽어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설날 이때 쉬세요 알겠죠? 푹 쉬세요 있잖아 우리 뒤에 언니 두 명 빼놓고 혹시 오빠들이 말 걸면 나한테 무조건 일을 할게 죽는다 하시고 언론 가세요 좋겠어요 집에서 가시고 아 영화로 오나 오늘? 아 영화로 오나 오늘? 아 투데이 이즈 스테이? 네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이제 할까요? 부등식의 해이 콜 항상 부등식의 해 부등식 매시겠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고1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만 마찬가지 행상 구동식은 정정식이었어요.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시작할게요. 삼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빡사리 읽어야죠? f0 곱하기 누구이래? f1m 뭐라고 하는 건 f0 곱하기 f1m 최소값을 깎아 ym, m이라고 할 때 너에 대해서 m 더하기 m의 값을 구해내랍니다. 박스 갈아 나갑니다. 가. 지겹죠 이제? 시작. 누구 x는? 누구 3승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꿈에 나올 만하죠? 그래프 몇 개 준비? 맞아요? 나 무슨 식? 이런 거 자꾸 읽으라고. 놓치지 말고. 부등식이라고 하는 순간에 무슨 식? 방정식. 맞아요? fx가 그렇게 안 보잖아요? 안 보여요. fx가 f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부등식에 해는 x가 몇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되나보자. 뭐부터 하고 싶어? 정답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가끔 이럴 때 울컥해요. 좋아요. 진짜, 아주 좋아요. 그렇죠? 양해야죠? 양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 x 빼기 누구 0? x 빼기 0. equal 0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작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처리하는 거예요. 얘가 뭔지 알아야죠 일단. 잠깐, f0은 뭐? 상수함. 그렇죠? 누구의 상수함? fx의 상수함. fx의 상수함. fx의 상수함은 f0에서 자신의 상수함 뺐죠? 네. 그럼 무슨 하나가 날라갔네? 상수함. 맞아요? 그럼 누구로 붙기죠? x의 상수함.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x equal 일단 얼마란 얘기죠? 3. 3도 있죠? 네. 또요? 0. 그렇죠? 아, 0 찍어봐요. 0 찍으면 0 나오잖아. 네. 0도 있죠? 네. 네. 어때요? 네. 근데 이건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면 괜히 2개면 안 되죠? 아, 선생님 2개일 수도 있는데 하나 준 건? 에이. 일단 3개. 맞아? 네. 남은 하나를 지금 알아볼다. 몰라요. 모르면 뭐 하자? 잡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식.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식을 쓰고 싶어야 돼요. 나중에 뭘 쓰고 싶어야 된다? 식.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식을 쓰세요. fx 빼기 누구 방안? 진짜 fx 방. 최고차항은 여전히 이겠지, 그렇지? 네. 하세요? x. x에. x-3에. x-3에. x-3. 마이너스 f0 이형하면 알파 몰라? f0 몰라. 맞죠, 여러분들? 네. 두 개 몰라. 맞죠? 식 몇 개 필요. 그는 어디 있을 거다? 다에 있겠죠. 이렇게 맨날 화나 있는 거 같아. 화나 있어. 아니죠. 화나 있는 거 같아. 돼요? 그럼 시작합니다. 다는 뭡니까? 방정식 누구 x equal 0은? x equal 0 몇 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또 할까요? 이건 뭐죠? 방정식은 뭐 잡는거죠? 그는 그는? 그 점을 잡는거죠 아 여기서 또 밀리네 다시 방정식을 푼다 무슨 축과의 교점을 잡는거다 x equal 몇 개 이상이네 맞죠? 여기까지 오면서 안 건드린건 이거밖에 없죠 이제 안 건드린건 fx 빼기 누구 0과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이거를 만족하는 애가 x는 작거나 같다 얼마다 이거밖에 없는거죠 이유?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무슨 값의 최대 최소니까 다시 y 그렇죠 무슨 값? y 함수값 다시 무슨 값? 함수값의 최대 최소면 무슨 식이 등장해야되죠? 부 등식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fx 이런거죠 그런 fx가 몇개 나온다 되죠? 자 시작할게요 누구 x 빼기 누구 0니까 fx y call fx와 y call 뭐를 300% 100% 보고 읽어요 f0를 뭐하는거죠? 일단 연립했겠네 네 다시 뭐했어요 여러분들 연립했어요 이해 돼요? 네 돼요? 만약에 fx가 이래있어 이런거 어려운거야 돼요? 네 만약에 f0가 이렇게 들어와 누구 0가 누구 0가 누구 0 내가 이렇게 쓸까 그럼 f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맞죠 여러분들 네 태클 들어와야 돼 태클 들어와야 돼 태클 들어와야 되는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는 왜 안하는데? 라고 태클 들어와야 돼 거기부터 하자 거기부터 하자 거기부터 앉아도 될거 같아 다시 육관에 딱 보는 순간에 그래프 몇개 준비지? 네 두개 준비지 할거 다했는데 더이상 뭔가가 안나오잖아 지금 맞아요 여러분들 네 뭔가 수식은 아닌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가 준비되는건데 선생님 이거는 왜 안하는데? 아니 이미 얘가 땡기 f0로 넘겨봐 그럼 이미 x축과 일단은 몇개 몇개 점에서 만났어 네 그럼 이미 이 형태야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거야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데가 어디지? 여기지 네 이렇게지 돼? 네 중간에 벙 뜨잖아 네 아니지 네 그지 네 그럼 마이클 f0가 이렇게 있으면 안되는거지 네 네 네 그럼 사이를 뚫고 가면 안되는거지 네 눈치 까라 그랬는데 접 그럼 f0를 어디다 놔볼까? 어디 지나가던가 네 극소 지나가던가 그렇지 아니면 극대 극대를 지나가던가 맞아? 네 내려보기도 하고 올려보기도 해야돼 맞아 여러분들? 네 이해돼? 네 그럼 저 밑에서부터 시작할게 저 밑에서부터 우린 다 하는거야 이게 fx야 네가 누구 제로야 네 f0야? 그럼 f0보다 작거나 같애? 이래돼 몇가지 이랬어요 여러분들? 네 돼? 안 돼? 돼요 돼? 그럼 이거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네 x가 몇보다 작거나 같애? 3보다 작거나 같애? 3보다 작거나 같애? 맞지? 여러분들 네 납득하겠어? 네 되는거 같애 네 맞아? 네 네 맞아? 네 그런데 fx와 f0를 무슨 립 했을때 네 최소 두개의 실근을 받는거지 네 근데 이건 몇개의 실근밖에 안가죠? 한개의 실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올려봐 그럼 이렇게 되는거지 네 y꼴 누구 제로? 네 그럼 누구 제로보다 작거나 같애? 그렇지 네 f0보다 작거나 같애? 네 맞아? 네 그럼 해봐 작거나 같애? 여기지 네 근데 여기도 있지? 네 그럼 3보다 작거나 같애? 돼? 안 돼? 네 안 되지 여기도 있다니까 그럼 돼 안 돼? 네 안 돼 사이로 지나가는거 이미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이제 어따 놔봐 위로 위로라고 하지 말고 어디 지나가봐 네 급딜을 지나가봐 네 급딜을 지나가봐 그러면 f0보다 작거나 같애? 여기인거지? 네 네 돼? 네 되네?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거지? 4 3 3이란 얘기네? 응 납득 하시겄어? 네 찍어 있다 어? 잠깐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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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된거지? 네 돼? 잠깐만 근데 Y 플러스 제로와 만나는게 누구도 있었지? 네 빵도 있었지? 네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거야? 0 0이란 얘기를? 네 또 누가 있었지? 근데 이미 두개밖에 없지? 네 제로에서 뭐했지? 0 첫 패스니까 알파알마지? 0 0 이렇게 됐단 얘기는? 아 우리 알파가 얼마다 여러분들? 0 패스 찍으세요 자 이거 말로만 들어 말로만 들어 이거 과제가 있어요 뭐가 있다? 과제 나의 바이골 F0 가 이렇게 있으면 까지 써줘 다시 상품 값의 최대 최소 맞나요 여러분들? 네 항품 값의 최대 최소 무슨 시기에 등장하던가 두 등식이 등장하던가 아니면 그러한 항수가 몇개 있던가 여러개있던가 다 해 우리가 그럼 만약에 만약에 F0가 이렇게 있으면 맞나 여러분들? 잡거나 갖다가 여기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근데 X이퀄이 제로도 근이어야 되는 거잖아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다시 왜 안 된다? X이퀄이 제로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없다 납득하겠어? 그럼 이제 우리 되는 거 내꺼워 되는 거 내꺼우면 쓱싹쓱싹 이렇게 지나가는 게 지금 Y이퀄 누구? 제로고 F0야 땅, 땅, 땅 맞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얼마였어? 0이었고 여긴 얼마고 3이니까 여긴 얼마인 거야? 2 그렇지 이제 2인 거지 몇 대 몇? 2 대 1 보여요 여러분들? 대 이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이면 일단 Fx 빼기 누구 제로를 쓸 수 있는 거야? F0를 쓸 수 있는 거야 일단 Fx 빼기 누구 제로를 쓸 수 있다 시작 X 제곱에 X-3 인 거지 그렇지? 그럼 아직 누구 제로를 모르지? F0를 몰라 그럼 이제 이항해 이항하면 이제 Fx가 나온 거야 시작 누구 제곱에다가 X-3 더하기 누구 제로? F0 F0를 멜참 안 났어 맞지? 네 아직 이용 안 한 게 무슨 조건이야? 다 다 다시 뭐? 다 다 무슨 축과의 규정 개수가? X축 무슨 축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 맞아? 네 그럼 X축은 어디 있던가? X축은 어디 있어야 돼? F2보다 2 또 무슨 소를 지나던가 극소 극소를 지나? 과제야 지금부터 네? 네 그럼 이러려면 F2는 0이지? 네 네 F0은? 응 참 이거 안 돼 F0 양수지 얘는 F0고 어? 네 단순아 마이클 K라인이야 우리 무슨 축을 결정해야 돼 네 맞아? 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결정 몇 개지? 두 개 두 개지 그지? 네 그럼 어떤 상황이야? F2는 얼마고? F0은? 양수지 네 X축이 1에 있으면 F0은? 양수지 여전히 양수지 네 F2는? 응수지 네 F2는? 0이거나 맞지? 네 F2는? 0이거나 음수지 맞지? 네 지금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네 X축이 여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F0은? 0 F2는? 맞지 그럼 뭔가 F0은? F2의 범위가 나오지 그렇지? 네 납득하겠어? 네 즉, 푸둔식이 나오지 네 뭐가 나오? 푸둔식 답잡아 과제입니다 과제 답구에 오는 거야 뭐구에 오는 거야? 바로 써봐 쓱쓱쓱 알겠지? 네 안 돼도 좋아 납득하겠어 하시겠어? 네 찍으세요 오늘 써부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잘가 내일 밤 문과야 내일 몇 시야? 안녕히 가십시오